안녕하세요. 슥소입니다. 내 파일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혹은 파일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파일관리하는 앱이 있습니다. 내 파일에서 파일을 이동시키고 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파일 이것을 터치하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현재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여기 폴드에 174개의 파일이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파일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파일 다운로드 속에 또 폴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폴드 아이콘입니다. 이런 것은 파일이죠. 이게 아침에 제가 검색을 해서 촛불을 여러 개 좀 가져왔습니다. 촛불 보시면은 이런 촛불입니다. 촛불이 제가 좀 필요해서 다운받았는데 이게 100개 이상이 되니까 아마 1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길게 누릅니다. 자, 파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이런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택이. 자, 다시요. 자,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길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할 때는 제가 촛불 이것을 한 100개 정도 넘으니까 전체가 174개인가 아까 그랬죠. 그래서 역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전체. 저 위의 전체라는 것이 있죠. 여기 가서 이걸 여기에서 터치를 해 봅니다. 그럼 전체가 다 선택이 됐죠. 선택이 돼서 이 촛불을 가지고 이 촛불 사진을 하나의 폴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촛불이 아닌 것은 제외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을 터치를 해가지고 V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V자를 없애면 선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촛불만 선택해서 촛불이 원체만 하는 게 역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전체에서 촛불이 아닌 것을 빼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뭐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은 다 제외해버려요. 그래서 뭐 음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시간이 적게 묵히겠죠. 시간이. 자 이렇게 제외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촛불 파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더 빨리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위에 보면은 이제 촛불이 다 선택되어 있죠. 이것을 여기에서 이동을 누릅니다. 이동. 이동을 눌러서 파일을 폴더를 하나 만들겠어요. 자 제가 하단에 이동을 터치하겠어요. 이동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이 내장 메모리의 첫 화면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 짝대기 3개 있죠. 아 점 3개 있죠. 이걸 터치해서 폴드를 하나 만들겠어요. 여기 터치하니까 폴드 만들기가 있죠. 그래서 폴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새 폴드 이것을 삭제하고 촛불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촛불은 캔들 라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촛불 모음이라든가 이렇게 폴드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요. 그러면 촛불 모음이라는 폴드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1위로 들어갑니다. 툭 터치합니다. 이것을 툭 터치하면 안으로 들어갔는데 파일이 하나도 지금 현재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저 하단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여기로 이동이라는게 있죠. 제 하단에 보세요. 여기로 이동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한 파일이 1위로 더합니다. 그래서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촛불 모음에 보세요. 이렇게 파일이 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촛불 파일 이렇게. 촛불 파일이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제가 아침에 다운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촛불 이렇게 빠져나가면 촛불 모음에 여기 보시면은 촛불 모음 폴드 있죠. 여기 생겼죠. 그리고 120 세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 여기에서는 51개죠. 그러니까 네 파일에서 내장 메밀에서 혹은 뭐 SD 카드에서 이와 같이 폴드를 만들고 선택한 파일이 해야 할 파일이 많을 때는 여기로 전체를 선택해서 다른 것을 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네 파일에서 폴드 만들고 파일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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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